안녕하세요 드림스케치입니다. 오늘은 팔로우 200명 기념으로 기프티콘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저 혼자 솔로를 돌려가지고 20등 안에 들면은 크롬키 초콜릿, 10등 안에 들면은 페로로러쉬의 3구 초콜릿, 3등 안에 들면은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그리고 1등을 하면은 맘터치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선물 부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아씨 와 깨뚫렸다 아 아씨 아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아 아니.. 와가지고.. 내렸어요! 쏟았냐 있었는데 어디갔지? 저기있구나..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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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순간! 불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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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순간 불러처럼! 왜 날..왜 날 공격하는거야? 왜 날 공격하는거야? 이해가 안가네? 어! 사람있어! 배꼼! 도망갈게! 아이.. 쏘리! 쏘 매니 쏘리! 안들어가지네 눈집이 커가지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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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온다고?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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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처럼!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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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가는 원 떼면은.. 약간 올라가는 원 떴다! 와 6명! 끈질겨! 저거 쏘고 싶다 잉 잉 잉 잉 잉 잉 잉 4명 3명 죽었고 오우 노우 RPG 오우 노우 야메테 크레 죄송합니다 하지마 제발 제발 제먼저 때려줘 제먼저 때려줘 RPG 야메로 RPG 야메로 RPG 하지마 롤러를 깨야되는데 아 아 아 선생님 살려줘요 선생님 살려줘요 선생님 살려줘요 선생님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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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죄송했어요 백번천번 죄송하다고 말할테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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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